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언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건강하게 나이 드러난 것,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무엇이 우리의 노년을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 소개와 함께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뇌호르몬은 어떤 채점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러한 뇌호르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이 책은요,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과학 저널리스트인 마르타 자라스카인데요. 그는 건강, 심리, 환경 등 우리 인류가 증명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해답을 탐사하는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학 기사를 토대로 미국, 스페인, 러시아,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TV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될 정도였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 다큐멘터리 영화의 전문가로도 참여했습니다. 또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요. 2020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이드림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책을 국내에서 이렇게 번역판으로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내용 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호르몬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호르몬은 두 가지, 바로 첫 번째 옥시토신과 두 번째 세로토닌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단백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은 이 옥시토신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기관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뇌 이외의 신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할 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그와 함께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만일 이 옥시토신이 없었다면 인류의 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탈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기도 하고 면역과 물질대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옥시토신의 수용체는 심장, 뼈, 우리의 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수치와 건강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매우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옥시토신은 항염주성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또 통증을 지려주고 뼈의 성장을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시토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 옥시토신을 젊음의 묘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옥시토신과 함께 또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죠.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신체에도 아주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감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로토닌은 혈압, 알지아이머병, 통증지각, 혈관 긴장도, 체온 조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이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생성에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이 많다는 것은 콜티솔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호르몬들을 듬뿍 분배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안마해주는 행동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배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눈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간의 다정한 행동이 우리에게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상대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반려동물과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는 또 쓰나듬어주는 이런 행동들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 책이 다른 책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좋은 식단, 또 운동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600여 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50여 명의 과학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자는 걱정을 덜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웃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더 많이 웃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건강하게 나이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한 논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더 행복해지시고 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